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가 그 휴대폰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도움복의 그 유리함을 크게 그 이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오행과 그 풍수적인 관점의 그 설명이라는 점 미리 그 말씀을 드립니다. 휴대폰은 그 단순히 그 전화기능만 있는 게 아니죠. 전화기능 이외에도 그 속에는 모든 그 금융정부도 또 함께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그 휴대폰을 다루어야 그때 그 도움복이 새지 않습니다. 화장실과 그 욕실의 그 휴대폰을 들고 가는 그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습관을 또 제구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. 풍수에서는 그 화장실이나 그 욕실의 개념 정의를 폐수구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. 폐수구역이기 때문에 그 물만 새는 암시가 아니고요. 부정적인 그 에너지의 그 구역으로 함께 그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향후 그 약화될 수 있는 그 도움복이 암시를 우리가 또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또 도움복이 새는 암시를 또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. 또한 그 가정에서는 그 화장대에 그 거울이 있잖아요. 이 거울 앞에는 휴대폰을 가급적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침대 머리 쪽에 우리가 그 휴대폰을 두기 쉽습니다. 이 역시 풍수에서는 그 피하라고 하는 그 구역입니다. 이때 그 휴대폰이 그 향하는 그 방향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. 휴대폰 그 상단 부분이 어디를 그 향하는지도 우리가 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휴대폰 그 머리 부분이 그 북쪽을 향하게 그 놓게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크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휴대폰 머리 부분이 그 동쪽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하는 일에 그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관훈의 그 도움을 또 크게 받는 방향이 됩니다. 문서 운을 누르시는 분들 또 부동산 관련 또 시험이나 그 승진 또 합격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공적으로 그 휴대폰 머리가 그 향하게 두실 필요가 있고요. 또 휴대폰 머리가 그 남쪽을 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재물운의 그 충전을 받는 아주 유리한 방향이 됩니다. 사업하시는 분들 또 크게 그 도움복이 터져줘야 될 분들 재수 있는 일들을 또 크게 불러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휴대폰 머리를 그 남쪽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렇게 그 풍수적인 원칙을 또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도움복은 또 크게 그 달라진다는 사실이죠.